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전청조 씨는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예인 마약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드래곤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혹대로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선균 씨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범행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한 사실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마약 혐의를 받고 있구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전면 부인하면서 나는 마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실제로 마약 검사를 통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무고나 허위 주장으로 지금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의사 A 씨도 입건이 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A 씨가 이들을 직접 접촉해서 마약을 건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다소 바꾸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의사 A 씨가 어떤 경위로 이 두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중간에 공범은 없는 것인지 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두 사람이 요구해서 마약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의 요구로 건네진 것인지조차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마약류 관리법상 이렇게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와 보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마약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특히 업무의 목적, 치료 목적 외에 이렇게 운하명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이게 마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그 상태에서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는 큰 돈을 내고 이것을 구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위임 목적으로 무료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도 그런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 투약의 경위가 내가 알고도 이게 마약인지를 알고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속여서 했는지 그런 경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경찰이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도 밝혔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당장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은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보통 연예인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목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시약 검사 즉 체내 마약 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실제로 누구랑 접촉하고 마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구속돼서 유흥업소의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약을 공급받거나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 이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거물이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당사자와 소속사 등이 돈욕을 치렀습니다. 각가지 연예인, 가수부터 연예인부터 많은 이름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출처로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해당 소속사에서는 전부 다 사실 무근이고 이 루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정상 아이돌 관련한 루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무차별적인 루머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만 이제 사건이라는 것이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유통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연관된 연예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 투약을 하고 추후에 방송 복귀가 좀 쉽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마약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면 사기 전력이 있거나 아동성추행 전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자숙하고 몇 년 지나면 다시 불안관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다양한 매체로 복귀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헌행법상 방송법이나 방송심의 규정에 어느 어느 범죄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출연을 할 수 없다라는 강제 조항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별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출연시키지 말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문제도 있고요. 또 대중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오히려 연예인들의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10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직업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예인을 못하면 이 사람은 거의 실직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출연 정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출연 정지 대상의 범죄를 무엇을 포함할지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마약사범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자숙한 기준에 있어서 집행유예 종료용 3년, 5년 이렇게 일정 부분 기간을 설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전 청조 씨와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후에 전 씨의 사기 전과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일 만에 새로운 사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상상하기 어려운 반전의 반전의 어떤 사실관계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 재혼 소식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청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이 사람 사기 전력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청조 씨가 과거에 사기 전력으로 실형을 받은 판견문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때에도 어떤 혼인 빙자로 사기를 한다거나 본인이 어떤 굉장히 큰 그룹,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혜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편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전 청조 씨인 과거 전력이나 현재 행위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을 남현희 씨한테 거짓말을 통해서 접근을 했고 이 사기 목적으로 남현희 씨를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게 이 사람 말고도 피해자만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면 1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숨어진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안을 좀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26일 어제였습니다. 전 청조 씨,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남현희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렇게 전 청조 씨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 씨가 이 과정에서 전 씨가 더 연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네, 모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이제 내가 완전히 속았다 이런 표현도 써서 이제 속아서 헤어지고 그 사람과 살던 집에서 나와서 모친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 청조 씨는 그럼에도 남현희 씨랑 헤어지기 싫다라는 의사 표시를 계속한 것 같고 남현희 씨가 그걸 거부한 것 같고요. 우리가 남녀의 이별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헤어지자고 하는데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고요. 이래서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주거침입죄도 포함해서 체포를 했고 체포 이후에 한 몇 시간 만에 석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각종에 나오는 고소고발 건 사기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 청조 씨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틀간 연이어서 고소고발을 당했거든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재벌가의 숨겨진 혼혜자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겨진 혼혜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청조 씨도 지금 사기 수법을 보면 마치 내가 굉장히 재벌 그룹의 어떤 혼혜자로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보디가드를 몇 명씩 대동할 정도로 부를 과시해왔다고 하고요. 최고급 거주제 살 뿐만 아니라 최고급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물량 공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피해자들한테 사기로 받은 돈을 또 다른 사기를 물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력을 과시한 거거든요. 최근에는 송파경찰서에서는 앱 개발 투자 사기권으로 지금 고소장이 접수된 바도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발적인 사기, 내용도 다양하게 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 전략을 보면 전 청조 씨는 사람의 어떤 애정과 호감과 결혼을 빙자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렇게 대출 사기든 무슨 투자 사기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피해자들 진술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내가 속았다라고 나중애나 알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진술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전 청조 씨가 범죄 수익을 어디에라도 은닉하고 있다면 이걸 보존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돌려막기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서 그럼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해금을 환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된 바에 의한 피해금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십억으로 까는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